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확실한 노후준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노후준비라고 한다면 노후준비 곧 연금 아니에요. 절대로. 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 지급의 형태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에 대치되는 말은 일시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노후에 필요한 건 많은 돈이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노후준비는 연금이다 생각하고 연금을 덜컥 가입해버리면 거기에 돈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될 것. 특히나 젊으신 분들 일수로 가입하시면 안 될 게 연금보험. 보험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요즘엔 보험사분들도 연금보험 잘 안 팔더라고요.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보험사 측면에서도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팔려고 하고 연금보험에 돈 묶어놨다가는 중간에 깨면 큰 손해고 이게 화폐같이 생각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접 채권이나 예금 적금으로 굴리는 것보다 수수료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럼 뭐해요 노후준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저축이 노후준비입니다. 59세 하고 있는 저축이 그게 곧 노후준비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55세에 나는 무슨 다 이제 노후 다 됐는데 어떻게 노후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하시든 모든 적금이나 저축이 지금 안 쓰고 모으는 게 나중에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가 어 나 지금 돈 모으는 거 결혼하려고 돈 모으는데? 근데 결혼하려고 돈 5천만 원 모았어요. 이거 무슨 바우처처럼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500만 원 아끼고 돌리면 그게 다음에 뭐 아이 날 때 쓰는 돈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집 살 때 그 다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쓸 돈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려고 모으는 돈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저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노후준비다. 그래서 노후준비 별도로 생각하지 마셔라 절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노후준비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만 모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요. 금액이 문제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넓어지니까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노후준비라고 생각하시고 불안감만 갖지 마셔라. 덜컥 이상한 투자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날려먹지만 않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모으고 투자하는데 딱 한 가지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아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좌 활용하는 방법 잘 익히셔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목적이 있게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연금 전문가이신데 생각하고 직접 실천하고 계신 가장 확실한 노후준비 한 가지만 꼽자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대본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뭐 이런 투자연금센터 이런 곳에 있으니까 연금 전문가들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회사에서 진짜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연금 전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좋은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이제 노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재밌게 살아야 되고 인생이 망하고 성조사야 되고 이런 식의 강박화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 자체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어느덧 심심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20대처럼 어떻게 재밌게 살 수가 없어요. 20, 30대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대단한 거죠.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한 10만 명이 있는데 한 명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을 제외한 9만 9,991명이 9명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일자리도 되게 구하기 어려우실 거고 가족과 과도 갈등도 좀 있으실 거고 몸도 조금씩 아프실 거고 이렇다는 거죠. 저는 현실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처음 전 뭐냐면 저는 먼저 중요한 건 심심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게 일자에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심한 것 또한 이것이 내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게 그런 생각도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보하고 내가 뭐 이렇게 걷고 동네 도서관을 가서 책도 보고 이렇게 좀 남들이 보기엔 심심해 보이는 것이 결코 나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저는 꼭 이거를 말씀을 듣고 그래서 퇴직하기 전부터 저는 심심해지어서 이게 요즘 젊은 세대 편에 혼자 놀기잖아요. 이런 것에 훈련을 해야 된다.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두 번째가 뭐냐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주된 일자리 했을 때 저 같은 것도 회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의 일상의 절반 가까이가 회사 생활이 있고 그건 회사에서 정해져 놓은 시간 시스템에 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퇴직을 하시고 나게 되면 그만두시고 나면 아무도 나한테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하루하루의 일상을 내가 조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찰스 핸디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하셨던 경영사상가 분이 절판된 책인데 포트폴리오 인생인데 개념은 좀 다르지만 그분이 했던 아이디어가 나이가 들면 한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로 표현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세계적인 경영 저술가, 일주일에 이틀은 저술가로 살고 이틀은 부인이 아내가 그 분의 아내가 사진가인데 사진가의 비서로 살고 하루는 내가 뭐 지역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가로 살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일상을, 직업을 여러 개로 규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는 주식 투자하자면 나는 저런 생각하는 게 일단 나는 주식 투자가로 살면 오전에 살아야 되겠다. 많은 금액은 투자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스트레칭 하고 걷는 거 좋아하니까 30, 40분 걷고 와서 밥 먹고 오전에는 주식 시스템하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저는 이제 원래 기자 출신으로 글 썼던 사람이니까 글쟁이니까 아 난 저술 노동자의 삶을 또 다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은 저술 노동자로 살고 또 집에서 또 가살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집안, 가사, 도미로 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해서 일상을 조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이거에 돼야지 내가 뭐 하나를 딱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시고 근데 제 생각이 많지 않다. 실제로 50대 중반이 넘어간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주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심하게 사는 훈련 나를 하나를 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어떤 하나의 인생으로서 규정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만약에 배달의 문제 쿠팡 같은 걸 내가 하게 됐다. 전혀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정체성이 일부일 뿐이에요. 난 또 다른 정체성이 있으니까. 직장 다닐 때는 저는 현재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센터장이라는 게 저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강력한 변수를 저한테 앞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최소한 얼마 전에도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은행 주장장이었으니까 암히 낫죠. 명태금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준비를 안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퇴직 5년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회사를 나가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퇴직 통보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처리할 거지?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심심하게 사는 훈련을 하시고 나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세 번째, 최소한 5년 전부터는 내가 퇴직한다는 전제나의 가상의 소방훈련 민방위 훈련이죠. 퇴직 민방위 훈련을 재무역천사에 하실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시간 넘게 좋은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심플하고 정말 화려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해야 되고 또 내가 퇴직해서 무언가를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현실적인 그런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하고 해야 됐다. 융암 새끼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시내 1, 2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긴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은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NGO 있죠? 우리는 NGO 단체들이 많은데 NGO도 그건 비정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NGO도 넓은 의미의 NPO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가면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대요. 퇴직하고 나서 그 NPO에 가서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 노인분들 도와주는 일, 지역사회 개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인구의 10% 정도가 이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정도로 일반화 돼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기생 한 친구는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가서 배달하는 일을 한대요.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불교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어깨동무한대요. 그리고 그 배달하는 시간 이외에는 이 지역의 유기들, 빵집 같은 데를 다니면서 거기 기부금을 모으는 일하고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면서 한 달에 약간의 용돈벌이 정도 한대요. 왜냐하면 아주 무료로 하게 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NPO에서도 뭔가 현 현실 같으면 100억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비, 검화비 정도로. 지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에도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고베에서 대지진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옛날부터 있던 그런 뭡니까 비영리 단체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풀뿌리 자원모사 단체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NPO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NPO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5만 개가 넘는 NPO 단체들이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퇴직한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보람있게 일을 하고 약간의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사유로 이제부터 가게 될 겁니다.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세 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의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생생해. 그래서 허드렛일이라도, 저음목사화통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요. 노후의 3대 불안이 있습니다. 3대 불안이 뭐냐.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외로움이에요.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아니면 그걸 좀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어라고 난리입니까? 점심 때 시인의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건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던져라 한다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서글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패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3시기가 또고, 0시기가 또고,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죠?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아내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사와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 많은 남편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에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기랑이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괴양, 키친 드링커. 키친 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이 주방에서 열받아가지고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제가 재작년에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남녀 4명씩 8명의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토크쇼를 하는데요. 그 MC의 질문이 뭐냐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분들도 남편 본인들도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8명 중에 7명이 예 불편합니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논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그러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고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거기는 퇴직하고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생기면 생겼지. 그런데 우리는 젊은 시절에 따로따로 행동하다가 만나니까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노후예요. 퇴직하고 나서 파산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 리스크가 뭐냐면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세 번째가 뭐냐. 중대 질병 걸려서 돈 날리는 건강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인 자녀 리스크. 자신한테 도파붙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황혼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니까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혼이혼이 엄청 늘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만 5천 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연평균 이혼 건수가 10만 2천 건으로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벌였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벌인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신혼이혼은 나중에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2021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 말에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의 39%.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애들이 결혼해서 나리다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면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이혼을 선포한다고 해서 나리다 이혼, 황혼이혼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날마다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 난리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를 조이혼율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은요. 2021년에 1.7건인데 우리나라는 2.0건. 지금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이 일본보다 높고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일본은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다고 엄사를 그렇게 많이 떨었는데도 작년에 보니까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9%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왜 중년 황혼이혼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옛날에 3대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의 외도. 그런데 여기 포함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대요. 그게 사유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이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이 742만 명. 전체 노인에요. 20%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97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2배거든요. 수자는 197만 명인데 전체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21.8%. 벌써 일본보다 높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부 화목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대책이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간에 상호 간에 낮에는 낮에 뭔가 자기 나름의 소일거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가정주부들도 전업주부인데 40대 후반이 되면 애들 교육문제 이런 게 손에서 띄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분들대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저녁에 만나기 때문에 마찰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현역을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 간에 화목을 위해서도 꼭 돈만이 아니고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일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특히 남자들이 더한데 퇴직하고 나서 이 공허함. 이거를 달래기 위해서도 일거리가 필요해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 금융회사의 큰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제 선배가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그런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가 만들어야지. 그런데요.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뜨는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이 날은aty堂에서 고통과 분노의 연합을 풀게 되는 것 같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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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